아 비행 쉽지 않지만 굉장히 잘 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또 문제지만 문제랄 것도 없지만 비행기에서 아무리 자도 자도 비행시간이 끝나지 않는 이 기분 뭐랄까 한국의 영화 중에 설국열차를 타는 기분이랄까 끝도 없는 비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공연할 생각에 지금 몹시 설렙니다 공연장 박스한테 되게 크더라고요 역시 뭘 빼가지고 경찰 호위받으니까 아마 나란히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되거든요 공연장 박스 배우고파트 거짓말 부스 스포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예요?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. 류 마크카가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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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고마워요. 아유, 고마워요. 사람들이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, 너무 고맙다고. OK, let's go, come on. 그거 혹시 코러스 어디 치시는지 한 번만 불렀어요? I saw a cream? I'll figure it out. OK. 무대에서 할 것 같아. OK, OK. OK, come let me show you, come on. OK, come on. 여기서 이쪽으로. 크리스는 이렇게 걸어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. 팬분들 뭐라고? 저절로 나와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냥 무대만 봤을 땐 여기서 저희 무대로 봤을 땐 여기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였긴 하죠. 저희 무대 상관. 네, 뭐 여긴 상관없고요. 크리스는 되니까. 아, 이렇게 와서 일로 간다고?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밴드 음악 반토막 내고 프로틀을 좀 더 그냥 키우는 방식으로 인이어 해달라고 해 주셨죠.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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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주 살짝만 올려달라. 아주 살짝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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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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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2시까지 뻗어서 자버렸습니다 어제 어제 일찍 잤는데 이게 공연날에 도장라고 해서 문제야 이 포지션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열심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되고 긴장되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 그래도 많이 했었고 그냥 녹음하면서 워낙 많이 부르기도 했고 65,000명 우리도 아직 65,000명 앞에서 공연 안 해봤던 것 같긴 한데 비슷한 숫자긴 해도 65,000 사람 진짜 많던데 빨리긴 하겠죠 저희 무대가 아니니까 저희 무대는 좀 그나마 들 떨리긴 하는데 남의 무대도 처음 써봐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긴장하면 안 되는데 맨날 7명이서 무대하다가 뭔가 혼자 남의... 그것도 남의 무대 가서 하려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떨리지 않나 싶습니다 왔다 사람 한국 마이 여기서부터 줄 서신 건가? 누가 봐도 우리 팬분인 것 같은 분들이 지나갔다 단체로 정국이와 지민이 얼굴이 그려지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왕이 지금 전용 배고픈 여행 ote 여행 그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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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춤을 추래요? 어디서 춤을 추래요?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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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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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이애들 준비되나요? 조영 꾸준 이는 한글자막 by 한효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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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란이, 뱀, 가이, 크리스 그리고 사랑한 감이 여러분들 아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해서 내가 죄다 뚝랑고 해버렸어 뱀기가 됐지 뱀게 어, 그래비게 배군들이 너무 많이 이겨서 진짜 긴장이 너무 돼서 그런데 긴장이 안 되는 게 맞는데 긴장이 너무 돼서 그냥 그냥 누가 뭐 해버릴 것 같아 무슨 말 안 나오고 남의 분들 확실히 힘드네 남의 분들아 힘들다 더, 도전 그 라인 너무, 너무, 좋아요 고마워 네네들은 저의 가거 정말 고마워 한 번 살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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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